시작하구요 그분이 꼭 지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팔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팔검을 한번 도전했다 실패한 적이 있어서 저 위에 손상 하나 보이죠 근데 이분건 뜨지 않을까 아 물론 뜨면 배가 좀 아프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거고 나는 실패했는데 저분이 뜨면 배가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배가 아픈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자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뜸 대박이네 진짜 파람뇨 안 떴습니다 수리비서는 보통 팔부터 쓰나 얘 또 남의거는 또 되더라고 어 내가 항상 그랬어 옛날부터 열섭은 또 수리비서가 있어요 훈님 이거 뜨시면요 열두배 예 열두배 이득입니다 진짜 이거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진짜로 훈님 저만 믿으세요 진짜로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진짜 와 진짜 지금 존나 삐려와 지금 나 지금 살아났어 지금 눈빛이 살아났다고 지금 지금 느낌 존나 좋아 아 우리 꼬마스님 5개 묻혔어요 아 미안해요 못봤어요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후우 훈님 긴장하지 마세요 꼭 기억있습니다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훈님 훈님 긴장 되시나요 혹시 훈님이 부자분이신가 예 긴장되시면 긴말로 아 1번을 긴장이 안되면 2번을 우리 훈님의 클라스를 좀 푸게 자 새로우시 반갑습니다 아 8검 뜰 대박인데 이거 하 내가 긴장되네 씨 가보자 일단 8검 뜰 확률 14%입니다 7검을 착용을 하구요 얼음을 따는 주구요 훈님 긴장되시면 1번 긴장 안되시면 2번 긴말부탁드립니다 긴장된다 1번 긴말로 좀 부탁해봐요 클라스 좀 보게 지금 느낌 존나와 지금 진짜 8검 될거같애 진짜 느낌 존나옵니다 지금 느낌 팍와 지금 여러분 지금 긴장되십니까 훈님 긴말리 아직 안오고있습니다 지금 13% 맞대요 7에서 8이 그리고 8에서 9가 5%인가 그렇다던데 훈님 방송 껐 껐 껐 껐 아 제가 따왔어요 갑니다 훈님 진짜 갑니다 나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훈님 우리 팬분 께서는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하 떠나 진짜 갑니다 8검 도전합니다 파일검 렛츠고 갑니다 파일검 도와야 됩니다 렛츠고 파악이 클라스 파일검 렛츠고 고 고 파일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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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맨이 8개 감싸고 파일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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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% 14% 파일검 15% 노ahu 15% 15% 15% 흑님 제가 폰은 좀 될 운명이 없나 봅니다 네 근데 훈님 손해는 아니세요 그래도 본전입니다 예 본전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 뭔가 느낌이 왔는데 미치겠네 일단 후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십니까 야 이건 내가 잘못한게 아니지 여러분들 이분이 하신다고 한거 아니야 어? 야 내 욕하면 어떻게 너네 내 욕하는거 아니지 이분이 야 근데 그 일단 본전이세요 본전이니까 본전이니까 그냥 재미 봤다고 생각해요 야 그냥 재미 봤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 실패해가지고 아 존나 느낌 왔는데 아쉽네 아이씨 수고하세요 아 재밌었는데 아 이거 팔이 안뜨네 아 존나 아깝다 진짜 녹화를 종료합니다